안녕하세요 승리짜기 브이로그 오랜만에 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지금 인플라인 홍보 촬영장인데요 제 브이로그에 처음 나오는 홍맹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켜자마자 바로 도망간 여유했습니다 유병장님 정서는 한번 보여줘 진짜 제대로 합니다 저 이거 보여줘 다를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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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틀해졌는데요 밖에 전에 봤던 브이로그에 비해서는 제 건강한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재현이는 지금 수정을 받고 있는데 보자를 쓸 겁니다 뒤통수만 추려놓을게요 재현이라 제가 왼손으로 안녕만 해줘 왼손으로 안녕만 해줘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우리 훈이 우리 훈이는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기타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와 브이로그야?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지금 겨승캠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겨승캠 여승캠 편집자님도 계시는데요 저의 모든 콘텐츠를 이 분으로 찍어주시죠 FNC 영상계의 전설 설악산 등반 설악산 등반이 아니라 저기 바랑산 등반하다가 힘들어 죽을 뻔하신 분들 이 손이 금손입니다 여러분 네 저에요 네 저에요 네 저에요 네 저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틀그라운드의 OST였다 온 마이 온 마이 웨이였어요 그죠 그리고 촬영하러 갔습니다 이거 녹음하면서 한가지 힘든게 있었는데 랩부분이 영어도 아니었고 어느 나라 언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스페인 언어였던거 같아요 근데 저한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인호 형한테 연락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가사를 좀 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녹음을 해서 작업을 한 커버곡이죠 스페인어 네 줄 녹음하고 포기했어요 혹시나 혹시나 스페인 내게신 우리 엠피아 분들께서 보신다면 발음이 너무 이상할까봐 발음이 너무 이상할까봐 고마워 잘 모르겠어 왜요? 두성이에요 두성이야? 보여줘 1, 2, 3 안녕하세요 M5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따가 좀 해보세요 아 너무 자재가 둘이 같은 부대네요 저거 둘이 같은 부대요? 어디 소속이야? 저요? 네 아 여기 기대하고 있잖아 맞다가 드릴게 생각이 안 나 니 자대라도 얘기해 또 또 이등병에 뭐할까? 이등병에 이등병의 별룡을 별룡을 즐거운 축하드립니다 브이로그 5분 축하드립니다 1분 브이로그 5분 축하드립니다 창렬 어 축하드립니다 형장 축하해 그 사람들만 봐 ㅋㅋㅋㅋㅋㅋ 아 옛날에 창시 좀 해줄거 라니? 빈스 Buzz 다만 봐 다만 보라고 너무 가까이 가고있어요 Velvet 누구는 holes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는 끝났습니다, 여러분. 그럼 여러분,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